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성을 다해 담근 8천여 포기의 김치는 어려운 이웃 1,3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암과 당뇨, 비만 예방 등 김치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농촌지능청이 추가로 연구한 결과 김치의 비만 예방 효능은 고춧가루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일반 김치와 고춧가루가 없는 백김치를 저온에서 석 달간 보관했더니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인 바이셀라 코리엔시스의 밀도가 일반 김치에서 1,100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고음보다는 15도 이하의 저온에서 밀도 차이가 컸습니다. 김치 속의 고춧가루가 항비만에 탁월한 유산균인 바이셀라 코리엔시스의 밀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혔습니다. 농촌지능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김치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